앞서 응급안전안심서비스에 대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말 그대로 응급할 때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게 도와주는 서비스지만 운영 방식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사회적 고립 위험에 따른 심리적 불안과 우울, 건강 문제도 심각한 만큼 돌봄 인력 자체의 확대와 같은 보다 양질의 지원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